다우! 데저씨 왔네 가자아! 개활찍 걸리면 사망이다 이거는 뭐야 데저씨 오시기도 없어? 아이씨 미개하네 디스코드 켜야 겠다 어이 드저씨 말해봐 안 들려 아 내가 디스코드 소리를 꺼냈구나 잠깐만 말해봐 말 울려 지금 다 졌어 이소대 했다가 아 이소대는 역시 약해 이소대 3연패 오지고 빨리 합군이 휴가 나와가지고 3소대를 해야돼 그래야 우리가 완성이라고 카게무사가 마누라 4차원 다이어트 하러 갔다고? 그게 뭐야 4차원이 뭐지 4차원 다이어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마누라 4차원 다이어트 하러 갔대 행복한 마누라 4차원 다이어트 하러 갔대 한 요가 게임 바로 터지 야 밀고 내려가 그대로 총 밀고 내려가 그냥 직진 어 직진 다이어트 하러 갔대 으으까 박수 ?」 야 숙취를 두대? 야 그냥 밀고 들어가 그냥 나 구본 라이너로 들어갔다 열 땅 이거 위장없다 뭔 위장? 크리스마스? 왜 날 때리는 이새끼들이고? 잠깐만 704 지나가고 숙출 있더라 왼쪽에 왼쪽 뒤에 지금 목숨 받으려고 막 아끼고 있네 애들 다 빤스런 치는데? 잠깐만 애들 쟤 다 빤스런 중 지금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전투코끼리 아니냐 이정도면은 이거 밀고 내려가 빨리 이 205집 다 부셔졌어 하하하하핳 보내줬고 밀고 들어가 계속 배도 끊겼다 야 이거 헤비팩으로 손에 조작 좀 하자 승리조작 숙취를 마무리 가능 애드리안 내가 했다 내가 아 이거 담벼락 때문에 그릴레 못 쏜다 아 그냥 중앙에 발라줄게 직면을 컴퍼로 쪽으로 들어가 조금 더 뒤로 가지 이쪽으로 갔다 야 코네이다 야 개꿀 야 측면에 바샷이랑 그릴레 조심해 바샷 쩍했네 바샷 쩍했네 상대방 혼비백산이 이런 말 아닌가 하하하하 코네이 내가 처리하면 이거 장갑 있는데? 코네이 야 코네이 마무리 좀 해봐 이거 상대방 혼비백산이 상대방 혼비백산이 마이크 툭 기타 가방 혼비백산이 이게 바로 대재앙 아닐까? 파샷 내 정지 오고 지금 아주 좋고 그릴레 잡아가서 정지 오고 정지 오고 아까 제가 이렇게 졌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졌어 4,5,5 탔을 때 뭘 해도 지더라 야 2픽 재밌다 야 마우스 하자마고 200 해봐 200이 더 맞지 않겠어? 5,5,5 아주 그냥 개꿀 빨았고 아 꿀잼인데 이거 이게 헤비팩입니다 여러분들 월포화제 마늘 좀 다듬고 왔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산에 막 너무 웃겼어 보자마자 그냥 다 도망가 마우스 내려오는거 보자마자 오식이랑 개꿀잼 개꿀잼 코네이가 고폭에 관통이 안나더라 근데 정면에서 몸도 안나고 수퍼탑도 안나고 단단한데? 100미리넘더라 100미리넘더라 바샤시 바샤시 재룩겠다 근데 바샤시 내정지와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릴리한테 받고 막 아 맵이 조금 에러긴 한데 흠 흠 헤베라인 가자 음 왼쪽 왼쪽 우리기준으로 개 오른쪽 숲은 가면 안되는게 숲을 밀어도 우리가 개월질를 못 지나가 내가 우리 중형이나 구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헤빼라인만 가면 돼요 마나 세줄게 아운편이 상대방 수칠 차단 705도 차단 레오도 차단 때유기도 차단 왕자재도 차단 너 10만명 차단 모드 깔았냐? 그거 깔로 10만명 차단 모드 야 레이팅이랑 뭔 상관인데 차단이 미친놈아 부들부들하고 그러지 미친새끼신가 이거 엉덩이에 고폭맞아보는 분 니 도와달라고 하지마라 너희 둘이 헷갈린다니 둘을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도색이 달라 도색이 클렌즈 온 도색이 나다 야 화정으로 해 화정 화정 두줄 나야 화정 두줄 어 행보관 없네 화정 없네 솔직히 행보관이 열당보다 더 잘하지 나는 그래서 야 내가 더 잘하지 장군 중에 장군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 쬐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일걸? 안 보인다 좀 더 들어가봐라 뭐야 조트라브 슈발 숙출도 있네 숙출려 꼬리친다 들어올 때 뒤로 빼네 너가 그쪽 방어하고 있어 나랑 햄버가 있어서 놀게 뭐야 어디 쏘는데 탈 어디갔어 폭탈이랑 몸사이에 때려 폭탈이랑 몸사이에 빠져라 빠져라 아 숙출려 중앙에 쓰읍 벌짝 벌짝하네 숲이 있어가지고 스트라브 없애고 가자 오 시계만 채워내면 그 다음에 요리야 요리 바로 나이스 나이스 내가 마무리할게 아이 저 스트라브 또 쩌지랄이 나이스 귀엽다 뭐 맞았어? 600 스트라브 견주 좀 봐 스트라브 내가 간다 조트라브 또 나왔다 아이 저 슈퍼 저거 진짜 조트라브 좀 조준해봐 너 뭐야 1500 뭔데 너 1500 뭐야 야 뭐야 1500 뭐야 야 뭔데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고? 183이야? 4105 저기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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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500 뭐야 해시관통 났어 2판 1판 측면에 있었네 왼쪽 측면에 아이 아이 지마 아마 같이 쐈을 것 같은데 같이 했어 같이 동시에 쏴가지고 한꺼번에 데미지 들어오고 감싸댔스 들어오고 아 이게 안 맞네 아 4-5 맛있겠다 안돼 안돼 상하고 있어 관동 안났고 안된다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아 근데 꿀잼이었다 200이 편해 마우스가 편해 난 아무거 다 뺏겼어 오시기에 맞는걸 타봐 좀 거대한거 뭐있어 거대한거 이거 얇게 있냐 행보관 한번 해 한번 해 합쳐서 510mm 한번 해 탱크 다 했다고 행보관 10티어 미쳤네 셋이 합쳐서 510mm 셋이 합쳐서 510mm 자 어떤 맵이야 아아 조졌다 야 시발 상대방도 야 상대방도 구축 존나봐 야 대 야 성작 들어라 대 구축 전쟁 철도 가자 철도 철도 응 철도 쭉 밀어버려 그냥 상대방도 픽이 만만치가 않은데 2684 두대 포슈비 야이베셋 야 이거 그림이 왜이렇게 웃기냐고 응 여기서 보고할까? 아니 그냥 빠르게 가는게 나아 그래? 경전이 봐주길래 한안만 경전으로 때네 2684 달리나 측면 한대 얻어맞을거 같은데 응응응응 시야 안된다 물감도 안타잖아 좋아 밀고 들어가 내 제일 좌측으로 달릴게 숙칠이 호응해준다 좌측에서 어 좌측 하지마 올라와라 그냥 숙칠한테 맡겨 확인해 아 그릴래 조준중 아 내꺼 하탄 하하 그릴래 없어 지금 나 207을 먹었다 207 난 빵딜인데 야 보내 야 보내 야 쟤네 저기 다 야 저거 모여있는거 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아아 맛있구오오오오오 야 밀어버려 빨리 에이 점령하면 지들이 오겠지 뭐 아 이 새끼들 왜 쿠폭 쏘냐 이 미친놈들이 이거 야이배기 해치마르스 쿠폭에 이 미친놈 다 죽어라 나 여기나 먹어서 되겠지 야 세 발 맞췄는데 삼천들이야 캡 알아서 조절하고 저기 알아서 곱복 써줘 우와 씨X 와 철갑탄이 뚫렸어 잠깐만 야 캡 3초 남았잖아 저기요 부러졌다 행복하니 지금 야 캡뿌러 오케이 됐어 야 진압해 다 죽여 이제 가서 다 죽여 장전 중 실천 다 죽여 좌측에 야이배 404 우측에 야이배도 쐈어 야 1194들 하하하하 이게 바로 죽창이다 해치놀인가 아 야 야 나와 애송이 칼 해줄게 쐈다 들어가 야씨 저 빨리 죽여 왼쪽에는 올라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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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쑥칠네 반스 쓴다 야 저 184 노리는 중인데 각이 안나온다 배치 보인다 하하하하 이게 야이백이다 독일이 전쟁을 몇년만 버텼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2급 주네 2급 하하하하 Kinda 6200대 랬다 아 야 5시기 5시기 처럼 재밌는디ophy 가자 한 번 더 해 개꿀잼이잖아 이거 신호 육천지라니까 재밌지 행복하나 죽을마시다 지금 근데 초반에 니들이 딜 먼저 했잖아 근데 니들이 딜도 좋게 시작했어 이번판은 인정? 200딜 시작했다 200딜 여러분 공방 돌리지 마십쇼 지금 10티의 공방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뭐지? 와아 오졌다 맵 어 통로형 맵이죠 딱? 어 다 죽었죠? 상대방 구축 많아서 장담 못하는데 야 다리 가가지고 일렬로 서있어 그냥 성작 들고 응 다리가서 일렬로 서있어 나 이거 환복이다 시야가 그래도 나도 최대 시야 나온다 내가 조금 앞에 있으면 되니까 도색 변태같이 한게 니제 어 화증 세줄이잖아 도겐은 화증이 티가 잘 안나 도색을 하면 위장을 하면은 주꾸만 칠해지 아홉줄인데 이게 세줄이야 이게 아홉줄이야 도겐은 이게 세줄이지 아홉줄이다 아홉줄이다 아홉줄 propagation 안올걸 내가 인사이드 뒤에서 봐줄 준비해라 숙 decks에 가네 고고 고고 우선 천천히 고 야 4-5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의 슈컨 장전용 4-5 지렸을 것이여 4-5 야 나와 애송이들 차체 틀어 뱃죠 야 정면에 야 야 측면에 야이백 야이백 측면에 야이백 야 안 돼 측면에 야이백이라고 했잖아 안 돼 동료를 잃었다 이거 빨리 넌 그릴레는 어디였어 그릴레 네 그릴레 어디야 쟤 그릴레한테 죽었잖아 지금 거기야? 아 쩍있네 측면에 측면에 한 대 맞췄어 야 지나갈게 당당하게 내가 바위 위에서 아니 다리 위에서 쏴야되겠다 와 주포옵수 미쳤 시 하람방에 주포옵수했어 이론이 야 포슈비들 온다 포슈비들 니가 막아 니가 4005 쌓았고 야이백 들어온다 야이백 나는 지금 바빠어 지금 있어봐 아! 야 포슈비 뭐야 그.. 들어온다니까 포슈비가 아 게임 터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이기겠는데? 어 이긴 하겠다 나와 나와 다시 돼지로 가자 마우스 렛노무 그저씨 268세 있어? 아니 그거 왜 안뽑냐? 아 오피팅 오피탱 타면서 진짜 레이팅 주려고 안한다니까 니 철에 야 삼마우스 마우스 메타는 지난거 같은데 이거 뭐야? 물? 커피 한 잣더 그래 그거 먹지 뭐 야 커피도 달라고 못하냐? 커피 한 잣더 어? 집에서 마눌님 앞에서 게임하는거임? 두여씨는 그렇지 행복하는 마누라 퇴근하면 게임 못하잖아 집에 오면은 나 그래를 안삼다 진짜 행복하니 셔터맨이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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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데? 마누리님 퇴근하시면은 게임 못하면 여기다 여기 타준다고 생각이 있나 우엉차에다가 아사이베리를 왜 타 아 그래 뭐가있어 뭐가있어 아니다 뭐가있어 예 여러분 이래도 결혼하시겠습니까 감동의 골든마우스 간다 간다 이거 뭔데 8티어 골탱인가 하하하하하 어? 들켰다 와 8티어 골탱 후진 빠르네 응 후진으로 가고있다 저기 마오셔 마오셔 어차피 조호전이라 이거 본진 필요없거든 아 개씨끼야 좀 나와라 이쒸 나와라 야 밀면 될거 같애 저기 들어가서 루트를 정하자 일로 이렇게 들어갈래? 이렇게? 뭘 무조건 밀고 들어간데 보고 좀 들어가야지 조호전이라면서 이거 응 야 산마우스는 멈추지 않아 어 숙칠들 다 절로 가네 지나가야되네 이러면 어 지나가서 때리기쪽까지 센츄리어한테 맞겠다 그러면 한두대 대각선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내 있는 쪽에 이렇게 가서 온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가서 대각선으로 실려가 아니 뒤에 있는데 있잖아 눈도 안보이네 그거 그래도 맞잖아 가봐 그냥 한번 야 일렬로 붙어서가 최대한 멈춰봐 뭐야 유폭 야 하하하하하하 깜짝 놀랐네 와 이 숙치는 똥탱입니다 야 붙어봐 멈춰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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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러면 행복한 보냔 포탑 틀어 포탑 틀어 아 씨발 구폭 쓴다 5051 왼측맨에 5051 아 나 쏜다 자류보 안아프죠 좋아 밀어버려 이게 나 그냥 바로 들어갈게 내가 희생한다 아냐 내가 먼저 들어갈게 황금쥐가 먼저다 땡기 개새끼야 좀 꺼져 이새끼야 꺼져 하하 땡기 야 마우스 뒤집힌다 임마 조심해라 강렬 나 마우스는 멈추지 않아 바샤 짜루 20식 들어온다 바샤 짜루 딜이 안들어오는데 야 어딨어 빨리 와 2백 쐈다 숙사나 잡지 미루 계속 쐈 숙사나봐 멱살 잡이 183 내려온다 좋아 가자 마우스 잡아 마우스 183 184 184 응 N총 1사 5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감 본다 캡이나 해야지 아니 또 체력이 우리 이만큼이나 있어 내 생각에는 요 뚫린 멍에서 나오겠습니다 어이? 야 네 옥방 옥방 같이 있으면 안되겠다 좀 떨어져야지 1상 5 어디가 있는지 1상 5 뒤로 돌았겠지 황금모스 등산 성공 황금모스 등산 성공 황금모스 등산 성공 지금 이제 해야지 1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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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거님 어서 오시고. 5연승이네 지금. 아주 좋고. 안 잡히네. 막말로. 우리가 예전부터 소대를 계속했으면은. 승률 70%대 나오고. 막 이러지 오버롤이. 오우. 오우. 왕자조 하나 있네. 어디 밀까. 참고로 지금 아우스 칠다. 두대 다 차단이다. 헤비라인 가서 싸우자. 죽을래. 골탄 들었다. 숙사 운전하는거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상탈 좋아. 숙사 5다 또 쓰는데. 응. 저 상탈로도. 야. 이백하는거 봐. 응. 난 아래쪽. 응. 야. 이륙팔사 왔다. 아씨. 이륙팔사. 야. 그 탱크 왔다. 그 탱크. 그 탱크들 온다. 그 탱크 막아라. 아군도 있다. 아군도 이륙팔사. 대부분 여기 타서. 야. 3 7 들어줬. 아이. 빵자주 씨. 나 쐈는데. 우리 뒤에. 우리도 와. 해비네. 이거. 해비 개 싸움이다 이거는. 아. 포스 나갔다 나. 씨. 빵자주 개새끼. 나만 쐈다. 나 가려줄게. 쐈다. 앞쪽 쐈다. 1,8살 했었다. 아 나 포스 나와가지고 나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거. 야 살이야 인보가 그냥 뒤 가만히 살고 있어. 이거 겁나 와이오네. 0천만원 이미지. 우와. 개짤쏔. 배트콩 씨발 찬다. 장전수도 나갔어. 아 자기보 겁나 떨어져요. 0자야 또 샥 했다. 또 샥 했어 이 새끼고. 아니 무슨 기절이 안 끝나냐 이거. 아 시간방에 끊어주고 했다. 아니 아군 자주 2포 있긴 하냐 이 새끼 어딜 쏘는 거야. 야 야 행보가 왼쪽에 57. 야 뒤에 빌린다 이제. 해포가 183 맞고 갔어. 야 이거 뒤에 들어온다. 뒤에 들어온다. 사모지. 야 도대체. 뒤에. 아 빵자쥬. 싱마리. 아 승무원. 기절 왜 마우스 미친새끼 왜 저리로 갔어 마우스는 아이씨 자죽어 진짜 미치겠네 어어어 해치 보이나 해치 보인다 아휴 와 아군 헤비 풀피다 풀피 밀어 밀어 저새끼 밀어 석칠 밀어 심지어 밀 수가 없네 야야야야야 믿지마라 피지마라 씨 뻑은 걸어 일본인이 대체 뒤로 살짝 빼면 강 나온다 그거 183 조심 야 이거 탱크 무덤이야 여기 지금 이 동네에 이겼어 근데 더 신기한 거 마우스 저 위에 가서 개잘 떨고 있는데 이겼어 왕자주 한 발 떨어졌지 야 겁나 웃긴게 어? 50마면 셋이서 헤비라인 와가지고 몸대고 앉아있고 씨X 뒤에 헤비들 딜 받고 앉아있고 풀피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해 두발 간다 간다 사치 응 마우스 거의 기수여래인데 게임이 이긴 아 네 카치 lui 아... 아... 행보관이랑 내가 피해자야 지금 이번판 피해자 행보관은 일선에서 두드려 맞고 나는 자조프 두드려 맞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5분만 팩은 안 되겠다 아... 너무 빡세다 그러니까... 140으로 가자 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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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까 받아달라고 우리가 왔었는데 일대일로 응 어 수락에는 먼저 죽는데 뭐 전적은 확인하고 받아야지 인마 확인하고 받았다 그래? 어 얄키리 할 수 있다더라 무조건 받았다 행복한 주포를 왜 칠하지 않았나 칠해야지 이렇게 네 K 여기까지 달릴까 음 그래 같이 달려 그냥 같이 달려 열두시가 어디야 헤비라인? 아니 저쪽에 가면 얘기한가 F6번쯤인가 아니 뭐 G5번쯤인가 야 그럼 여기 버려야된다던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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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응 버려 야 헤비라인 헤비라인 빨리 부수고 가자 막으로 오면 되겠죠 어떻게 픽이 이렇게 잡히냐 신기하게 신기하게 으음 많은데 벌써 들어왔다 아니 이제 퇴포부가 4항공은 못쌌고 못쌌고 2포 올라올 수 있다 2포 올라올 수 있다 3포 올라올 수 있다 1포 올라올 수 있다 아잇 자젖어 씨발 아니 뭔 기절이 20초야 이 미친게임이고 펼치가 안돌려 이거 젠틀디디아이베 이걸 누구 때리는데 지금 지금 오웨이 흠흠 오웨이 펼치가 안돌리냐 야 어디 돌리냐 이거 상판? 상판이 안돌려 상판이 안돌려 상판이 안돌려 상판이 안돌려 상판이 안돌려 상판이 안돌려 딜이 안돌려 앤버워드 왔냐 뭐야 죽었어? 언제 죽었으니 또 야 2포 해치가 꿀이네 상판이 안돌려 이건 다 빵 먹이 또 있지 빵 먹이 더 있지 acie 아으아앍 어흠흠 흐흐흠 아 뭐가 날라가는데? 와 이게 맞아? 도였나? 흐흠 시청자들이 니만 살았다고 뭐라 그러잖아 지금 너만 살아야지 너 내가 제일 잘하니까 노답이네 촉격충이시네요 어 측면에서 쏴줬잖아 내가 처리가 안되가지고 음 이제 곧 얄백맞어 걔도 못 끊으면 얄백이야 어 잘가고 얄백 내려온다 얄백 내려온다 안 내려오네 얄백이 쫄보네 아 안보인다 흐흠흠 아 안보인다 흐흠흠 흐흠흠 다시 돼지팩으로 가자 돼지팩이 안정적이구만 음 에어컨 틀어놨다 지금 더워 밖에 비온다며 지금 가자 가자 7연승이야 지금 공방 공방을 돌리자마자 얄손에 만났다고요? 방금판에 있었나보네 희생양 희생양 그럼 그냥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그죠 날씨가 좀 습하죠 여러분들? 비 온대요 내일부터 또 많이 아 비 오는 날이 좋더라고 어 미세먼지는 없잖아 태풍 와가지고 중국 동해안 지역 날아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동해안이 어떻게 날아가냐 뭐 엄청 센 태풍이 와가지고 동해안쪽에 공장 많잖아 거기 중국에 다 작살 나면은 어 공장 안 들어갈 거 아니야 흐흐흐흐흫 어 이거 조졌네 크흠흠 어떻게 할래 아 나 뭐 아예 도다 나 자체로 간다 여기 크흠흠 이게 상대방에서 우리 뚫을만한 놈이 오해뿐이었거든? 저 새끼 죽여버렸는데 저 새끼들이 아니면 흐흑흥 하하하하 야 돌격해 간다 아우시 ets 쏘았고 2치도 있던데 뭐 맞았냐? 240면 뭐야? 정면에 우데스 우데스 스톡포야? 240면 뭐야? 우데스 스팟 죽여버리려고 스톡포야? 얘네 오해랑 숙취들 손잡고 언덕갔네 얘네 내려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아니 그냥 그냥 점령지로 밀어 그냥 빨리 얘네 오해랑 숙취들 내려오기 전에 쏘고 봐야된다 뭐야 왜 안맞아 이거 내려왔네 숙취들 오해 아직 안왔다 야 측면으로 틀어 항구관 좀더 야 측면으로 틀어 항구관 좀더 야 마오쉔 처리돼 마오쉔 야 오해 왔네 저기있다 오해 왔네 저기있다 오해 방향적으로 티각잡아 야 오해가 양각에 있어 잠깐만 오해 한놈 저기있다 오해 나보고 있네 야 저것좀 쳐 봐 오른쪽에 있네 오해 저거 야 저것좀 쳐 봐 오른쪽에 있네 오해 저거 야 와 유데스 아프다 잠깐만 아 근데 등산하는 새끼들 대가리 뇌에 있는 새끼들이냐 저거 어? 아 내려와이 비용신들아 위에 뭐.. 저 누구야 저거 명단.. 명단 누구야 저거 아.. 자르포 나한테 계속 따르르 이 새끼들 차단 좀 하기 명단 좀 보자 시발 누구냐 257 차단 프로젯토 차단 카나번 차단 뽀키새끼들만 언덕 올라갔네 시발 아휴 하여간 진짜 어 유데스때문에 유데스때문에 어 스파 떴다 됐다 저거 때문에 죽었다 유데스랑 이쪽에 스파게티 하나 있는데 걔가 문제다 걔가 빼라 행보관 뒤로 아니 빼라도겠다 언덕에 뽀키새끼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봐 우선 언덕에 뽀키새끼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봐 한 1분만 내 쪽으로 달려들거든 지금 내게 응 들어오는 것만 때려 행보관 왼쪽 봐 숙칠 오해 조심하고 정면에 어차피 숙칠한테 잘 안죽잖아 이츠로가 때리네 아휴 죽겠는데 이거 고폭 흠흠 침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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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왼쪽 숙칠 보이잖아 뭐하냐 라드 슛스 곱기들 아직 언덕에서 안내려왔다 지금 익명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프랑스 중전차 타달라고요 저씨 너 프랑스 중전차 있냐? 아니 딴거 타면 비슷한거 나랑 햄버가리 타면 되겠네 요새 알 또 안내려온 야 어떻게 레이팅이 과학이라니까 산에 올라간 세명 딱 보니까 다 뽑기야 새치만 뽑기만 새도 올라갔어 언덕에 2백으로 씨미 6천도 타니고 야 와아 나도 5200도 타니 충격과 공포다 진짜 웃기네 게임이 대두 간다 대두 대두 간다 대두 이거 없어 대저씨? 아 그딴거 말고 가만 하아 이거? 차라리 슛컨? 응 아니요 바샷타던가 이거 타지 이거 타지 그이 네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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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피지가 쏟는거 같다 가자 쟤네들도 온거 같다 개싸움 가자고 얘네들은 핑을 찍어줘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까봐 10티어 다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게 야 너 120미리 쓰냐? 아 요즘 뭐를? 아니 예 어쩌고 말이야 빵..빵앱이 120미리 쓰네 흠흠 야 하도 요즘에 좋더라 뭐 이런 애들 많아가지고 120미리 쓰면 피 볼 때가 많아 앞에 앞에 오이 앞에 오이 앞에 오이 앞에 오이 점사 해드온에 해드온에 해 여기에 오이 마무리 좀 이거 마카치아 빨리 아 시빨 야 가려봐 나 좀 아 이런 이득이지 드저씨가 개도 물어 개도 물어 개도 물어 개도 물어 개도 물어 개도 물어 개도 이게 고레이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짧고 굵게 고레이팅들의 싸움 점사 싸움 하죠 이렇게 아 에밀씨가 이쪽에 와있냐 저기서 와있냐 아 스폴게 물었어야 되는데 왼쪽에 션츄 왼쪽에 숙칠 왼쪽에 숙칠 또 간본다 이 새끼 들어가지 션츄 죽었다 숙칠 조저라 에밀씨가 남은데 진짜로 고네 고네 에밀 딴 데가 봐 딴 데 봐 에밀 지금 이겼다 에밀 튄다 빤스런 낙 먹었는데 안 죽었어 에밀 방금처럼 상대방 상대방 기동 헤비 셋 들어오고 우리는 중전차 둘 들어오고 슛컨 살짝 늦게 들어왔잖아요 기동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상대가 막 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점사 싸움 하는거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엔 우리가 이득이죠 결론적으로는 숙칠 죽고 센츄 죽고 오웨이 둘 죽고 판타나 죽고 우리는 중전차 둘 죽고 개이득이지 클랜전에서 이 정도로 하면요 그냥 이긴거에요 이 싸움에서 저쪽에 구축올래 아까 유살령님 오기전에 1앱이 많이 탔는데 또 타들을 이길구만 야 이거 2킬이다 2킬이 해쉬 관통나지 않냐? 스코다? 하부 잘가고 이거 아직 안죽고 도발 연스콜지 2킬이 당했다 나가자 그거 꺼내 연장 꺼내라 현재 8연승 방금판까지 9연승 2킬이 1 2 4 2 2 2 3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드저씨 너는 회사 다니냐? 다니지. 그래? 니같은 백수새끼 아니다. 야... 가수가 최고임. 야 드저씨 니 50대라는 소문이 있던데? 40대, 40대. 와이프 나이 말고. 여기 40대. 니는 60대라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어떻게 60대야. 아들, 아들 대리시켜놓고. 꼭 손에 따라 하라고. 미친. 야 이것도. 오지는 방에 걸렸구만. 야 이거 타면 맵이 잘 걸리네. 그러게. 1번? 1번 라인 푸시. 이거 근데 망할 수도 있던데. 이번엔. 이게 10티어 구축이 많아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지위 곱복 씹어먹고. 난 곱복이 아니고 상대치이고 먹고. 183이랑 405만 조심해. 내가 조심하다고 될 일인가. 야 이번엔 내가 먼저 뛰었다. 속도를 좀 낮추시오. 아군 284 상태가 안 좋은데? 저기 진짜. H, J 라인 저기만 딱 누르고 들어가면. 우리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 야 4005 내가 배틀 쓴다. 이럴수가. 아니야. 우리의 팬티는. 2684다. 113이랑. 기억해. 790. 아니면 D 라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야. 앞으로 전진해서 좌회전해. E3 보내대. E3. 됐죠? 쟤네들 난리야 될 것 같은데. 보내. 183도 나온다.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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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야 10 뭐야 저거. 10. 아. 미치겠다. 너 10 빠져. 못 빠져. 됐어봐. 들어갈게. 안 돼. 작전 실패. 보내 그거. 나 진짜 뒤에 조시메는데. 마우스 드러내네. 야 얄배기다 앞에. 야 얄배기다 앞에. 안 돼. 야 씨발 죽창대선 좆나 오지는데. 지금 여기 하하하하하 아아.. 비계.. 잘 보충하고 야 빨리 잡아 x2 다 몰라갖구나 애들 아이씨 빨리 에잇 이 미친불났어 ㅅㅂ 야 스트로브 도망가는거 봐라 진짜 세뱅크 좋다는 애들 제정신 아니네 이거는 짓거 같고 왜 포지션은 우리가 좋아 근데 지금 감싸고 있어 포지션이 이길거 같다 지금 어 이겼다 이거 야 나가자 나가자 야 그리고 버그있더라 이게 뭐든지 모르겠는데 야 오식이 꺼네 자제포를 맞았잖아 기절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치료캐슬 쓰면은 장전수가 치료가 안된것처럼 나온다? 기절 어 그렇게 맨마지막 장전수에 어어어어어어 그 버그인거 같은데 어 버그야 버그 방금 시청자 중 한명이 왜 장전수 하나 들어 놓는데 치료 안했냐는 어 어 수리를 하길래 설명을 해줬지 근데 장전은 어 그대로야 어 아 장전 똑같애 버그야 버그 그냥 표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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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조선 왔다 올것이 왔다 아이 나도 이거 국복 써야되나 야 밀고 올라가 그냥 이거 위로 0번 소식하죠 야 야 팽 찍어 팽 찍어 팔로우 어스 간다 선동을 해야돼 시발사야 따라와라 따라와라 지랄하지 말고 따라온다 야 애들 다 따라온다 거의 이제 안 따라온 애들은 바보들이지 떡볶이 떡볶이 또 떡볶이가 다 씹어야 안 따라오는데 쟤네 다 캡은 천천히 막아도 된다 이까지 아까도 그 언덕 갔던 떡볶이 3명 기억하죠 이번에 또 캡 지역 가는 떡볶이 3명 또 예 1,4,5 나 1,4,5한테 들킴 들어가 들어가 슈컨이 어딨어 아 저 또 안 따라오지 나 들어가오 나 들어간다 나 먼저 죽을 수도 있다 나 진입했어 나 진입했어 아 비치겠네 야 1,4,5 발견 1,4,5 갔어 야 750 딜이 들어가네 1,4,5 네 아 씹발 옆에서 쏜다 잠깐만 옆에 뛰어 죽겠네 아니 아니 저 안쪽 시간제에서 쏜다고 야 쭉 들어가 쭉 아니 1584가 해 슈컨 슈컨 야 야 포시해 얘네 막 태비 라인에서 들어온다 슈컨 내가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 구조물 맞았다 와 이빨이버 관통 슈컨 애들 못 잡고 있지 잠깐만 죽었다 죽었다 앞에 뱉죠 내가 진행방향 뱉죠 시가지 건물 사이 아니 그저 에이 4번 B 4번 사이 뱉죠 뱉죠 니 혼자 처리해라 저걸 어떻게 혼자 처리해야 되나 여러분 조호전에서 점령지를 가면 안되는 이유에요 이게 답이 안나와 답이 다 에이 뱉죠 뒤로 뱉는가보지 바샤 저러갔네 또 2시 앞에 뺐죠 점령지 조호전은 점령 시간이 길어요 끊기기도 쉽고 요새 조호전에서는 캡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2시 앞에 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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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같은 사람이요? 카게 무삽니다 2시 앞에 뺐죠 스팟딜 5400 2시 앞에 뺐죠 충격과 공포에 오시기 소대 2시 앞에 뺐죠 하하 합군이 휴가 나와서 3소대하면 재미있겠다 아이디 똑같은 애들이 셋이서 픽이 똑같아 헷갈려 같은 팀은 왜 헷갈려 야 E5 옆구리 나이도 왜 헷갈릴까요? 옆구리 관통났는데 포탑 나가고 조종수 포수 장전수 들어 놓았어 한방에 하하 다 나갔네 전차장 빼고 다 나갔어 E5 똥탱크 저거 진짜 아이씨 음 뭐할까 이번에 슈퍼컴컬러 몇연승이지? 11연승? 다 이겼네 11연승 엔스크 이겼네 응 한발바같아 엔스크 상대방도 레이팅이 높아가지고 급하니 그냥 달려들더라 걔네도 막 달려들어야지 어응 이건 소대 주작이 아니죠 여러분들 슈니컴이 같은 슈니컴하고 같이 소대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대 플레이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두저씨 같은 애가 우리 슈니컴들하고 소대하는거는 소대 주작이라고 합니다 안맞는 애잖아요 원래 나는 그냥 부하들 관리하는 채로 같이 소대했을 뿐이지 아 흐흐흫 사령까지 딱 해준다 이거 소대 그리고 140 승률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내가 니보다 미친새끼 알고 저거 주작을 얼마나 했냐면요 여러분들 두저씨가 140 승률이 이 새끼가 68%에 저보다 높은데 평딜이 2천이 안돼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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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평딜 2000 안되는데 어떻게 두 줄도 아냐 어? 평딜 2000 안되는데 어떻게 두 줄도 아냐고 지금 너 화증 70% 야 임마 그니까 나는 팀을 위해 희생하는 플레이를 한다고 딜 따를 안 하고 어? 이것이 퀘이크에 들어가면은 어? 그냥 씨 완전 그거에요 평딜 2000도 안되는데 화증 두 줄 따봐라 그게 더 힘들 걸 자랑이냐 그게? 와.. 쑥쑤 한판 100% 저건 안타야 되겠다 100% 멋지네 야 357방인데 언덕 밀자 언덕 빨리 밀고 본진 돌아와야 될 수도 있겠다 야 이거 도색이 그거야 전선대격돌 난 도색은 크리스마스인데 그 10티어밖에 안 발라지면 있던데 언덕 언덕 아래쪽 막을만한 애가 없는데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너 그럼 혹시 모레 바라라끼 맞고 있던거니 어 둘이서 가도 충분할거다 어 어 257이랑 같이 맞고 있을거다 저기 뚫리면 더 골치 않거든 숙취에 들어오잖아 200이랑 마우스가 안보이네 근데 200마우스 언덕 오나본데 알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네 알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네 야 저쪽에 아니 거기있네 야 야 얘 올인이다 간다 버티고 있어라 여기 받고 있을게 음 음 해쉬로 수 7 쏘고 있을까 그냥 6발이 257 간다 257 간다 257 간다 다음에 고포구만큼 죽겠구만 홀더운 준비 야 라인 잘 사봐 여기 안보인다 애들 안들어온다 아 200 쏴고 야 핸모안 뒤에 붙어 먼저 쏘고 빠지면 내가 뒤에갔어 애들 안들어오네 언덕 멀갔다해 멀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우스 울어요 마우스 볼 때기 왜 저래 야 저거 어떻게 맞추지 숙실 어깨 살짝 보이던데 보이지 않냐 살짝 마우스 볼 때기 볼 때기 볼 때기 볼 때기 마우스 볼 때기 마우스 울어요 마우스 볼 때기 마우스 볼 때기 저거 내가 패치 쏴게 숙실 전장에다가 숙실 탐 빠지면 말해 마우스 볼 때기 마우스 볼 때기 쏴게 나 아니다 나 아니다 햄버가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닌 그림자가 본체가 되고 싶어 숙취를 쏴고 야 나 서있을게 내가 숙취를 한테 하부가 보이네 아 저 숙취면 들어온다 응 들어가오 숙취를 먼저 잡아야겠다 어우 야 숙취를 처리되냐? 쪘다 어디갔냐 이제 위가 밀리지 여기 막으러 가던가 보지 저거 옆에 측면에 올라가는게 니가 응 여기 손이 증진이야 손이 증진 숙취를 숙취를 목저 뚫려가지고 포탑링 뚫려가지고 나한테 계속 거기가 원래 뚫리는데 여러분들 아 이거 행복한 딜좀 빨겠는데 행복한 쪽으로 다 나네 이게 나쁜 둥야 진트 뭐야 We've damaged them! We could not even scratch them! We can't do it! Oh, he's so good! He can't do it! 할 수 있지 응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네임리스 잘 벗겼습니다 앗 앗 앗 그냥 뭐하니 뭐하니 미친놈 드자 이거 흐흐흐 야 근데 너는 왜 탄약과 같이 나가지? 스포캔 맞았잖아 아 게임값 6800원 뭘 뭘 예능이 팀샷이냐 미친놈 뭐하니 아 개꿀이야 아 뭐할까 이번에는 드자씨가 있으면서 탱크 좀 뽑아라 드자씨 뭘 뽑아? 탱크 좀 뽑으라고 나 많은데 생각보다 나 많은데 생각보다 이거 있니? 저새끼 씨발 이것도 없으면서 뭔 택을까? 이거 있니? 아 나 이거는 있는데 이걸로 한번 가볼까? 뭐 홍차 미친새끼 야 해봐 지옥 갔다오자 한번 저참 지고 오자 한번 지자 너무 많이 이겼다 한번 지줘야 된다 승률 80% 지금 어 애들이 쥐작이다 승률 12%에 뭐 12연승이야 지금 야 지고 오자 한번 한번 질 때 됐지 흠흠 질 때 됐다 질 때 됐어 검키가 몇미리? 뭐 240미리? 인치로 따지나? 나가봐야 알겠는데 통구기보다 조금 작던데 콩콩케가 아니야 아니야 검키 3 뒤에 끝자리가 3이 아니었어 내가 얘기로 콩콩케가 통구기가 240미리 잖아요 그거보다 1미리인가 작았어요 아닌가? 234미리야? 그 통구이 뭐야 나 잘못하고 있었나? 검키가 쪼끔 작던데 구경이 근데 검키가 연사가 더 느려요 으퓨탨퍴퓨힣힣퓨퀾 퓨가 길구만 퓨퓨퐨 퓨퓨퓨 그 이제 그 각도가 포각이 이제 검키가 좋다고 하는 algunas제 연사가 느리고 연사가 느려서 또 개활제에서 쓰기 뭐하지 클렌전에서 어차피 건캐를 잘 안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조포 잘하는 애들한테 개이백 줘도 잘 맞춰요 그럼 이제 DPM 좋은거 타라 그러는거지 그냥 개이백처럼 여러분이 상상하는거 이상으로 프로 자조포들이 있다고 Q가 고장났냐 이거 잠깐만 자조포때문에 그러는거야 야 자조 빼 바샤 타 바샤 시아나 뛰어라 시아나 뛰어라 애송이 시아나 뛰어라 애송이 꽤나 고 레이팅 방인데? 중앙으로 뛰어들 수가 없네 여기 등대 여기 중앙은 우리다 저 수칠이나 사상공들은 니가 여기서 등대하고 나랑 학군이래 행복하니 여기가서 적격을 하자고 여기에 보는거야 여기 2684 두대 그릴레 두대 깔맞춤인데 두대씩 맞추기 어디가야돼 어디가야돼 거기까지 가게? 센츄리언 아 뒤로 뺀다 정찰할려면 이 정도는 들어와줘야 여기가 성대방으로 돌아오는거이지 중앙에는 또 아무도 안갔네 그러게 중앙에 아무도 안갔네 조용한데 이러면 한명, 한명 빠져서 중앙 쏴주는것도 좋지 않을까싶은데 한명 빠져서 중앙을 가라고? 뭐가 날라오는데 여기서? 날라오고 오후 바쁘겠다 아휴 시갈지나 들어가야지 시갈지 들어가야되 해쉬 아아 라면, 라면 먹고 와야되겠다 화장실 좀 갔다올게 등장씨 등대 세워놓고 라면 먹으러 갔어 퓽 음 류완이 안녕 막는데? 본진 좀 알아서 왔다 응 어느 쪽 갈까? 시가지 시가지 여기 저게 밀리는거 아이가? 막아 막아 나 네발 있다가 발사했어 오 E3도 있는데 오 뭐지 E3 있는데? 이거 안되겠는데 나 그릴레코 튕겼어 뭐지? 그릴레코 오 자르포 떨어진다 못 막는거 같은데 저쪽 막아줘야될거 같은데 여기 맞았네 그릴레한테 적군끼리 싸웁니다 적군끼리 싸웁니다 적군끼리 싸웁니다 장전 장전 야 시가지 다 죽었냐 시가지 뒤에 밀고 들어오겠네 이 이 이거 뭐야 E84 어 나 장전 여기 잘가세요 10초 10초 아 씨발 아니 미친 그때 그는 존 4005 였습니다. 맞았다. 한발 더. 얘들 들어온다. 뭐지? 드라이 46살이여. 지멋대로 나야 이거 아니야. 세 발 남았다. 앞에 뭐 들어오는데? 네. 아 근데 405 타면 졌어야 하는데 이기네. 또. 도움딜 불쌍. 도움딜 불쌍. 이천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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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글린. 잡나보네. 하하. 게임 터졌다. 게임 터졌어. 숲실이 풀피라서 터지지 않아. 망했는데? 어떻게 되실. 너? 루파사도 오고. 아니에요. 2,6,8,4가 오고. 한 번. 또. 거. 하. 으. 퉤. 네. 드저씨가 여러분들 군대일 때 싸이가 데뷔했대요. 네. 병장일 때. 드저씨가 병장일 때 싸이 데뷔 대충 각 나오죠 그러면 항공기 아아 졌다 진짜 졌다 나가자 아 야 오시기 꺼내 이게 답이다 싸이가 2001년 데뷔에요? 그때 드저씨가 병장이었으니까 음 계산이 좀 이상한데? 나 18살 고등학생이 목소리만 들어도 4,50대 아재야 사실 드저씨 엄청 어린거 아니에요? 어 커피 타다 준 사람 우리 엄마야 미치했놈 불러볼까? 불러봐라 자는 게 없다 흠 졌네 드저씨가 30대 중후반일 수도 있어요 후반 30대 후반 40대 후반 40대 후반 음 1,50대 후반 5,50대 후반 4,50대 후반 4,50대 후반 자주 뽑네 헤비라인 가자 으아 얄딱 딱 목소리들어 먹어야 육신보다 1,80대 후반 흐흐흐흐흐흐 누구들이 몸을 틀어갖고 가기 편하더라고 위로 후진해오지 뭐야 햄버가 자는데? 와이프 왔다 한소리듣는 중이지 지금이 몇 시 때 가고 있냐고 햄버 와이프 왔어? 네가 사람 갑자기 나갈 수도 있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 그래 막판 하자 그러면은 이거 많이 탔다 더 타면 안 걸린다 그러니까 나 요음파는 가면 예능으로 간다 고폭 음 와이프 크리 와이프 크리 클렌저은 캠페인이 5월 30일인가? 그때부터야 내가 공 내가 알려줄게 그때쯤 되면 아 행복한 또 속네 내가 얘기해줄까 어떻게 순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판 딱 하고 멘탈 터지고 아 씨발 내 아내 이라면서 저거 왜 견제를 안하지 솔직히 오 스파 음 그래도 방앱이 없어졌어 방앱이 없어졌어 이쪽도로 뭔가? 오 오! 바통나 페트 뭐야? 뭐야? 엉덩이 쐈는데? 엉덩이 쐈니까 과통났어 역퇴하길래 아이고 페트나 아이고 슈커님 맞박좀 몹쓰다 아이고 엔틴 나갔어요 아이고 야 누가 더 빠르냐 정전 오케이 앞에 봐 엔틴 듭 저쪽으로 안쪽으로 내가 앞으로 갈게 꺼져봐라 마무리 돼? 마무리 할게 마무리 줘 야 그 탱크 온다 너무 강한데 구조물 좀 갖다 줄까? 아냐 아냐 됐어 옆에 200이 빼꼼하거든 옆에 200이 빼꼼해 야 100 쏴 야 100 쏴 야 100 쏴 야 100 쏴 나 간격 좀 돌려봐 오케이 됐어 야 마우스.. 마우스 따야되겠다 쐈어 7호 쐈다 7호 쐈다 2호 8호 쐈다 7호 잡아 7호 야 100 조심하고 마우스 잘가요 야 200 넘어온다 200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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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내가 몸을 틀어주지 그 탱크 엔진룸에다가 박아 고폭 내가 방문 될게 났다 헤비라인 정리됐어 지금 고폭만 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중전차의 싸움이지 야 아군 피해가 아군은 피해가 한 대뿐이 없고 상대방은 몇대 터졌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대 터졌어 상대방은 여기서 10대1의 교환비 바로 이거죠 10대1 교환비가 10대1이에요 여러분들 10대1 나 지금 고폭 쏴서 몇딜 했게 몇딜 대충 2600 나 고폭만 쏴서 나는 3700 와우 잘 맞습니다 5100딜이요 와 잘 맞춘다 야 주포 나갔는데 맞았어 하하하하 아유 개꿀 동생 드렸어 어 수고했어 무슨 10면 연승을 해버렸네 그냥 수고수고 야 개이득 5 5 패턴 뚫린데 볼까요 패턴 뚫린데 패턴이 살짝 역티 했는데 패턴 패턴 엔진룸 하하하하 패턴 엉덩이 조금 튀어나온거 알죠 거기 하하하하 거기에 왔어 거기 패턴 엉덩이 조금 튀어나온데 여기 뚫리거든요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